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심이 4대 앞 그 폭력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못 본 채, 못 들은 채,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. 바로 지금, 지금. 이 미치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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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선은 처리가 애매하네. 네, 못 들은 채,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. 이제, 모른 채, 모른 채. 핫! 핫! 지금, 어느 정도, 지금? 어느 정도, 이쪽, 어느 정도, 이쪽에. 똑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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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떤 사회학보다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성폭력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성인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. 우리도 다 멀리 볼 게 아니라 내 일처럼,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오류, 못 찾는 거야. 뚝딱 안녕하세요. 배우 김소연입니다. 요즘은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앞에서도 불량식품을 아이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신을 엄마 아빠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,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서 정직한 상품을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량식품은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. 에피소드 감사합니다.